전세계 지도를 그렸네요. 여러분께서 지도를 그리셨군요. 제가 딱 봤을때는요. 이게 지금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가 이쪽 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필리핀, 중앙아시아 느낌인데 한국은 여기입니다. 독도 어디갔어요? 일본은 지금 일본 사라졌네? 쓰나미 때문에 없었나? 일본 나쁜게 아니고요. 일본은 동맹국 있죠. 다른거 노는거에요. 농담하니 농담. 엔진, 엔진에 대한 유구하겠습니다. 엔진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손가락 만지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굳었어요. 진짜 조금만 해도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있어야 하는데 굳었어요. 나사가 어디갔죠? 나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나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사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나사, 문지방나사, 경첩나사. 집안에 문장에서 뜯어 놔둬시면 안 됩니다. 아, 웃프네요. 슬프면서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친한 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지하게 한다고는, 진지하게 하면 말을 못하죠. 하여튼 돈차에요. 우리 VLX 차, 엔진을, 차를 욕하지 마시고요. 엔진도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욕하지 말고 다 봐주죠. 열심히,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